박승욱 선수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롯데 팬들과 함께 항상 응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항상 파이팅이에요. 영원히 롯데.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욱 선수의 2루타와 호수비로 기세 좋게 긴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의 2루타 덕분에 기세 좋게 승리했다 우리 팀이. 네 그 초반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욱 선수 오늘 공수 중 완벽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전 본인만의 루틴이 있나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일단 네 완벽했던 경기. 네 감사하고요. 여기 보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항상 경기전에 이제 연습하면서 제 몸 상태를 일단 컨디션 몸 상태 체크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루틴이라기보다 일단 연습하면서 제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승욱 선수 경기 초반에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 시원한 적시타까지 롯데의 내야를 계속 그렇게 지켜주세요. 화이팅. 어우 칭찬들 너무 많이 해주신. 지키실 건가요?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게 1루로 성공하는 그 수비는 수비 판단이 오늘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언제 판단을 그렇게 내리셨는지 일단 타고가 느렸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서 주자를 태그 하려고 했는데 태그 안 되면 1루로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각도가 2루 던질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에서 1루로 던졌습니다. 학주 선수님께서 오늘 칭찬 되게 많이 하시던데 학주 형도 좋은 플레이 해줬고 서로 서로 이제 경기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집중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 오늘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학주 형 나. 둘 다 잘했죠. 한 명만 뽑아주세요. 둘 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주 선수 매 인터뷰 영상마다 아쉽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귀지지 마세요. 역주. 감사합니다 월월월님. 자신감 좀 갖겠습니다. 레인 4416. 학주 선수 오늘 리얼 미치셨네요. 그저 빛, 레전드, 가삭주, 어깨에 힘 팍팍 주고 다니십시오. 어깨에 힘이 좀 안 들어가거든요 요새. 약간 좀 한 게 없어요 이러시니까 다들 걱정하시나봐요. 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네. 얼마 전에 올라간 숨은 거인 인터뷰 댓글 보셨어요? 웃기다고 웃기다고. 윤종신? 멀티 히트, 멀티 히트 치면 웃긴 거 하나 또 들고 오겠습니다. 씨유어게인님. 오늘 이학주 선수 이 벌레 3출로 2득점으로 좋은 성공과 빠른 말로 득점까지 연결 좋았어요. 노력 많이 했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수고 치마고 준비를 잘해서. 오늘은 사실 저보다는 박승수 선수, 이루스 박승수 선수 오늘 칭찬해주고 싶어요. 승훈이가 오늘 되게 잘했어요. 킹대님, 오늘의 숨은 거인 이학주 선수요. 저는 맨날 숨어있네요. 이학주 선수가 유격수 자리를 지켜주면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요. 앞으로 윤종신 롯데회. 아 윤종신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킹대님. 아 이거요? 네. 쿠팡. 쿠팡이요? 네. 쿠팡입니다. 안녕. 어려 보이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균한 선수 덕에 올 시즌 너무 든든합니다. 선발 롱닐리프 불펜 마무리 다 해봤는데 그중에 어떤 보직이 제일 좋은지. 아 뭐 올 시즌은 일단 제가 뭐 아직 자리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올 시즌은 뭐 팀이 필요한 보직이 언제든 나을 수 있게 잘 준비할 거고 일단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발 자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에서도 선발에서도 언제나 최고의 모습 보여주는 괜한 선수 든든한 수비와 파이팅 있는 타격 주로 보여주는 우리 롯데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코로나 선수들이 몇 분 나오고 있는데 혁신이나 부상 선수들이 없으면 또 제가 지금 또 우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숨고 있는 나균환 선수 손발 역할, 불펜 역할 계속 바뀌어서 적응도 힘들었을 텐데 매번 자주 감사해요.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투수 처음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준비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했다가 불편했다가 어쩌면 밸런스도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 늘 불평 없이 웃는 얼굴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프로야구 선수라면 다 적응해야 되고 또 그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평 없고 또 저는 항상 웃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웃으면 복이 오듯이 힘들지만 맨날 웃는 얼굴로 팬들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계타에 나균환 선수님이 활짝 웃는 미소가 전파가 됐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환하게 웃으셨을 거예요. 아 그 상황이 이제 투수 스타일클 상황이었는데 심판님께서 콜 상황이 삼진 콜이 안 나오고 그냥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길래 저도 좀 당황해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좀 여유있게 이닝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 제시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소감?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태율 선수 2루타 치고 달릴 때 흥루타미에서 뛰고 뛰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냥 해냈다라는 생각? 정말 이군에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보다 빠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라 점점점 물음표 하자타 롯데 안방마님 하트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죠? 아냐아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율 선수 정말 오랜만에 그라운드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자야죠. 바로 주무십니까? 네. 기분이 죽겠어요. 강태율 선수 오늘 1군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셨는데 오늘 루틴 좀 알려주세요. 루틴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2군에서부터 그냥 뭐 제가 하던 게 있는데 시합 전에 이제 뭐 브로킹이나 아니면 뭐 스텝 같은 것도 그런 거 그런 게 그런 거 했었어요. 따로 루틴은 없어요 저는 선배들 형들이 뭐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잘했다. 수고했다. 네. 강태율 선수님 오늘 선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비하시고 넘어졌는데 몸은 좀 어떠신가요? 걱정되네요. 일단 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좋은 결과? 하고 해야되나? 내고 나서 좀 속으론 좀 울컥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뭐 아까 넘어지긴 했는데 되게 멀쩡해요. 원래 잘 안 다쳐가지고. 오늘 강태율 선수 5회의 포구. 포구하다가 상대팀 더 가을 해서 넘어지셨는데 네. 완전 멀쩡합니다. 오늘 만루 찬스에서 기중환 2타점 접시타를 쳐주셨는데 타석에 들어설 때 다짐이 무엇인지 타석에 들어갈 때 좀 부담 없이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타자 뭐 좋은 승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쳐서 까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넘어진 거는. 아까 수은 선수 인터뷰 했잖아요. 약간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시는 건지 뭔가 인터뷰도 좀 낯설고 제가 MBTI가 아이라서 좀 사람들 많아서 긴장을 해요. 그렇게 약간 좀 중둑둑둑처럼 아 그게 그렇게 보여가지고 좀 형들 너 인터뷰한테 이렇게 쪼장해가지고 앞으로 그럼 안 쫄게 자주 나오시면 되겠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정말 안녕히 가세요.